서울시가 리버버스 정식 명칭을 한강버스로 확정하고 내년 3월 정식 운항에 들어갑니다. 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1219개 시민 응모작을 접수해 두 차례 심사과장을 거쳐 최종 명칭으로 한강버스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시는 오는 10월 한강버스를 정식 운항할 계획이었지만, 선박의 하이브리드 추진체 개발 과정에서 배터리에 모듈 및 시스템 항목 시험 대기자가 많아 선박 전체 공정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. 변경된 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총 8대 선박이 한강에 도착하며, 약 4주간 실제 운항 환경과 동일하게 시운항을 마치고 정식 운항이 시작됩니다.